기억에서는 투철한 국가관으로 지역사회 문화 및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제하였으며 문화사랑 나라사랑 대한민국 희망창조와 더불어 나누는 이웃사랑 실선에 설선수범하였으며 21세기 대한민국 문화예술시대를 열어가는 데 기여한 홍원을 높인 길이요 한국문화예술신문사 정관에 의거하여 한국연예문화예술단 관장으로 위축합니다. 2015년 3월 26일 주식회사 문화예술세계 대표이사 최덕찬 축하드리겠습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네 노래를 정말 정말 맛있게 해주시는 성재수님께서 한국연예문화예술단장으로 위축이 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.